근데 물어봐도 돼요? 선배님은 왜 갑자기 이 영화가 만들고 싶어지셨어요? 오늘은 안 찍는 거겠네? 맞죠? 야 좀 죽은 거 같아 어디서 본 영화 따라하는 거 같아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것도 따라야 돼 시나리오도 안 쓰고 내일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걱정이네 뭐 찍으려고 그러는지 너무 간단해서 쓸 게 어때요? 안 쓴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지 난 그거 이유 모르겠고 간다 카메라 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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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아